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금정전철역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매매물건입니다. 금포공장 부동산입니다. 위치 안양시 후계동 칭수 12층 토너입니다. 안양평수 43평, 전용 24평, 매매금액 3억 2천만원, 추천업종 사무실 전자조립 좋습니다.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금정전철역 역색완입니다. 12층 엘리베이터입니다. 복도입니다. 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. 두 개면이 창문이라서 아주 좋습니다. 대표이사실을 보시겠습니다. 베란다를 보시겠습니다. 휴게도 깨끗합니다.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. 사무실을 적극 추천합니다. 전망이 좋습니다. 화장실입니다.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557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velocity입니다. 스포800video